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일이 불가능해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거 무결성은 그 문제를 강 건너 불같은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선거 무결성을 해치는 일이 큰 역할을 하는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류의 인간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늘 자기의 자식들이나 손자 세대가 성리하는 그런 진영에 반드시 속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 세대를 좀 생각하고 또 손자 손녀 세대를 좀 생각하게 되면 그야말로 공정함이 차고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공정이든 나발이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민주권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결정적인 것은 정실자본주의가 됩니다. 또 때로는 사회주의가 될 수 있겠죠. 아름아름으로 출세와 성공이 결정됩니다. 지금 노조관부들의 사람을 심는 일이나 화천대유 같은 일들이 모두 다 정실자본주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선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한국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이것이 극심하게 되면 사회주의가 될 것이고 도저히 아름아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겠죠. 우연히 이탈리아 출신으로 정실자본주의 연고자본주의의 신물이 난 나머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시카고대학교 석자교수가 된 루이기 진갈레스 이자석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의 서평은 오래전에 제가 쓴 글입니다만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제가 2018년 무렵에 쓴 서평을 찾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대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정실자본주의로 유명한 나라다. 개인의 실력보단 누구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나라다.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 가운데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자신의 조국에 실망한 나머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루이기 진갈레스는 1988년 미국으로 인민에 공부하기 힘든 것으로 유명한 시카고대학에서 석자교수가 된 인물이다. 루이기 진갈레스의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라는 그의 저서에서는 자본주의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룬 책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경제와 정치랑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서평입니다.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도 사방에서 집중포화를 받고 있지만 이 체제 외에 달려 어떤 체제가 있는 걸 생각할 때가 많다. 이 책은 미국 자본주의의 변지를 대상으로 담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국이 달려두고 작가는 출생에 기초한 특권으로 가득 찬 나라에서 그들은 출발점의 평등을 위해 싸우는 대신 모든 선발 메카디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 결과는 기대와 딴판으로 나왔다. 저자는 평등주의에 예기치 못한 결과는 대부분 무제한 졸업생들을 회길적으로 배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사람을 찾는 회사에서는 신뢰할 만한 채용 기준이 없는 상태가 발생하고 그 결과 유일하게 작동한 시스템은 개인적 연구에 의한 고용이다. 그는 이탈리아를 떠나게 된 이유를 내 아버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내가 교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역의 어떤 교수에게 수술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데 승부한다. 이민한 지 6년 만에 시카고 대학에서 종신 재직권을 얻은 것은 대단한 승침에 틀림없다. 저자는 내가 거둔 성공보다도 나는 더 많은 것을 미국에 빚지고 있다. 생명을 빚지고 있다.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탈리아 시스템이 주는 좌절감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힌다. 그런데 그가 자본주의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은 이탈리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지식인으로서 미국이 점점 정실 자본주의를 닮아가란 모습에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책무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가 미국 자본주의에 내린 평가는 로날드 웨이건 시절의 친시장주의 분위기에서 조지 부시를 거치면서 친기업주의 분위기로 미국이 탈박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기업 정책을 편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는다. 그는 미국 자본주의는 민관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부로부터 납세자의 돈을 빨아들이는 프로젝트가 대거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납세자 자금이 특정 대기업 구제를 사용된 점에 대해서 작가는 강한 비판의 날을 세운다. 그런 자본주의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친기업 정책이 아니라 친경쟁 정책, 친시장 정책임을 분명히 밝힌다. 친시장 정책은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는 정책이어야 된다. 작가의 목소리에서 한국사회가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위태로운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다. 우리의 자유다. 정실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공부하려는 인센티브를 없애며 취업의 기회를 위태롭게 한다. 이것이 내 조국 이탈리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강탈했다. 나는 이것이 미국의 자유마저 강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친시장 정책, 친경쟁 정책을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린 사회가 유지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기회의 공정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정부의 권한이 세지고 정치 권력이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개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가지는 순식간인 거죠. 이탈리아가 굉장히 정체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는 1960년대 한대 6%, 7%, 8% 성장하는 사회였거든. 위태로운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다. 정실자본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공부하려는 인센티브를 없애고 취업의 기회를 위태롭게 한다. 이것이 내 조국 이탈리아의 경제성장 잠재율을 강탈했다. 꼭 같은 이야기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열린 사회로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원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